이걸 잡아? 근데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알파고 미션 성공! 두 종이 토스에요? 네 오호 네 야 상대 근데 잘 참네요 고고 이제 돼 제가 종족을 단골을 태란 테란데 토스전 또 테란이네요 자 자 마지막 게임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올라운더요 세종족 다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부 균이래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랜덤 테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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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워줍시다 혹시 모르니까 센터 정차를 한번 갈게요 자 유효한식 전략 갈게요 저는 자 일단은 이따가 알게 될거임 자 무시무시한 전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 잠깐만 테라인거 알려줬다 생각했으니까 하하하하 아씨 근데 어 그래도 빠르게 봤네 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진럭 나왔어요 진럭 많이 찍어줘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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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우원 또 감사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진로를 한번 때려볼까 아까 몰래 멀티 했으니까 이번엔 안되겠지? 자 멀초를 한번 써주겠습니다 펄에서 눌러줄게요 일단은 사업을 안했기때문에 그 정면에 드라군 푸시는 받지 않을거에요 계속 이제 하는데 거슬리니까 일단은 제거해줍시다 거소 자 그리고 자 드라군이 이제 앞에있죠 사업을 눌러주나본데 정면배치하는거 보니까 다크도 조심해야됩니다 다크 자 이것도 후원 감사합니다 반대상황이면요 애초에 일단은 반대상황은 근데 생각을 안해봤어요 사실 그냥 잘 막아야죠 그 자 탱크가 이제 슬슬 나오구요 A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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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자 자 털에 두루치기 먼저 가겠습니다 제 본질을 보여주지 않을거에요 자 계속 계속 내려줄게요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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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지어줄게요 여기는 걸쳐 그리고 탱크 찍어줍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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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깝다 터레지 지어주고요 굉장히 아깝네요 일단 심지트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씨 이거 터졌어야 되는데 가스 지어주고요 퀴증 모드 일단은 준비가 됐죠 음료 안식이라 했으니까 드랍십을 써야죠 마린메딕 드랍십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린메딕 드랍십 자 일단은 공사를 잘해주고 있고요 심지트 공사 자 트리플을 다 먹었다는 거죠 아주 잘 내부인 출입금지 가스를 먼저 파주겠습니다 자 마이로 깔아주고 근방업 일단 한번 누려주고요 공사를 일단 잘 찍어주고 지금부터 이제 발전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수비가 좋습니다 투스타 드랍십을 써준다고 했었죠 들어와 자 멀티 이제 상대는 이제 슬슬 완성 아카데미도 지어줍시다 그리고 이제 슬슬 어 모레멀티 어 체크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몰레멀티 없죠 배럭을 또 늘려줄게요 배럭을 밑에 늘려줘야겠다 엄청나게 많이요 정면에 있는 배럭을 꺼내지 말아요 상대가 이제 바이오닉 생각을 못하도록 합시다 어 이 배럭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줄겁니다 자 이거 보면 깜짝 놀랄걸 자 아 봤다 엠벨을 못 봤나 배틀 아우 우쩌버 찔렀네 상대 자 스킬 꾸려서 상대 대응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이제 배럭은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행으로 여기 자 여기도 이제 불러주고요 퍼렛을 이중으로 좀 불러쳐줘야겠다 이중으로 자 계속 해주고요 메딕부터 메딕부터 뽑아줄게요 기상군은 일단은 최대한 최소화 오 캐리어? 캐리어는 좋지 캐리어를 쓴단 말이야? 마린메딕한테 물론 이제 마린메딕인건 몰라요 상대 이렇게 좋죠 이러면 저는 자 일단은 최대한 안 들키게 터렛을 좀 많이 지워주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캐리어를 가는걸 확인했거든요 멀티도 먹는거 확인 가는척하면서 뒤로 빠지기 이따가 잡을게요 드랍시 계속 찍어주고요 캐리어를 이제 상대가 가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일단 3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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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준비 중 시작 3스타에요 3스타 상대 보넷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투게이트에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캐리어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거죠 공중 자 여기 한번 또 가볼까 아니다 스캔을 뿌려주고 갈게요 안 보이죠 아직 일꾼이 안 왔다는거 이쪽으로 이제 붙여주지 않을까 드랍이 일단 다 몰려있습니다 드랍시 계속 찍어주고요 자 하나씩 일단 미리미리 태워줍니다 그리고 터렉공사 좀만 더 사업을 사업 안되는데 큰일납니다 자 데뷔해주고요 멀티 쪽 일단은 터렉공사 좀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캐리어한테 이제 멀티 들리면은 또 난리나거든요 캐리어에 이제 집중을 해주고 있거든요 상대 하나씩 일단 태워줄게요 간판신부들이 여기 있구요 자 여섯마리 풀로 찼습니다 캐리어 일단 네마리 네마리째 자 네마리째에다가 여기 또 한번 갑니다 크로그 이제 붙여주고 있죠 자 하나씩 잡아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다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걸쳐가 있었거든 어 하나씩 그리고 일단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드랍식 좀 더 슬슬 이제 2억도 되고요 자 8드랍식 풀로 찼습니다 9드랍식 10드랍식 저는 좀 이제 더 지워줄게요 캐리어가 좀 쌓이면 까다롭기 때문에 말이죠 일단은 풀로 채웠고 200이 찹니다 2억이 찼어요 슬슬 한번 이제 가볼까 자 캐리어가 쌓이고 있네요 한번에 이제 가겠습니다 한번에 자 캐리어한테 이제 갈게요 캐리어한테 공격을 지금 입에 차가지고 풀로 차진 않네요 일단 자 여기까지 일단 다 찼습니다 옥쪽에 들키면 안 돼요 일단 진검다리식으로 여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똘똘 뭉친 다음에 네 캐리어 머리 위로 떨고 끌게요 공방이 옆 딱 되네요 자 반드하 이제 스캔 뿌린 줄 아나 본데 마린매딕이야 마린매딕 이거 스캔으로 이제 본 줄 알았겠지만 한참 전에 봤어요 다 날아갑니다 상대 인터셉터 힘 못써요 캐리어가 이렇게 많아도 다 뿌릴게요 자 마린매딕 폭탄드라 떨어졌고요 이제 대비합시다 상대 본진 순식간에 초트화 자 싸그리 갑니다 전부 다 이제 어택당 해줄게요 전부 다 순식간에 이제 본진이 초트화된다는 거고요 막을 엄두가 안 나지 상대 입장에서는 자 갑니다 그대로 뒷방을 쳐주겠죠 당연히 자 즉 갑니다 자 드라군이 있지만 의미가 없죠 업그레이드가 일단 굉장히 좋거든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지만 자 업이 너무 잘되있어요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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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매드 이제 계속 생산 중 캐리어가 이제 힘을 못쓴다는 거죠 하필 하필 바이오닉을 하는데 캐리어를 하다니 이 친구 바둑판식으로 이제 털에 배치합시다 자 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공격을 갈게요 공격을 고스트도 한번 뽑아볼까 여기 대면 자 어 커맨드 점사 안되지 어 그래도 인터셉터는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린이 없는 곳에서는 캐리어가 그래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서넷을 일단 잘 지어줬죠 제가 자 여기도 한번 갈게요 자 이제 마도로 오지만 막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멀티 여기저기 다 폈네 이 친구 여기도 폈네 자 마린이 많아요 일단 여기는 다 이제 가주고요 자 일단은 고스트 한번 찍어줄까 아 지금 멀었네 마린 마린 이제 계속 찍어줄게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려 멀티 먹어주겠습니다 멀티 자원이 없어요 이제 저도 여기도 일단 확실하게 깨자고 확실하게 여기 먹었나 여긴 안 먹었죠 근데 본진이 일단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캐리어 숫자가 많아서 인터셉터를 일단 완벽히 제거는 못하게 업그레이드 그렇게 좋진 않고 고스트로 이제 락다운 한번 또 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로 한번 갑니다 상대는 이제 캐리어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또 변수를 노릴거란 말이지 어 자 프로그 잡아주고요 고스트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고스트 네 ingenuity 현재 여기 먹고 상대가 먹던거 먹을까 잠깐 이제 맛없긴 하지만 그래도 먹읍시다 먹을 거 가릴 때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자원이 마르기 때문에 말이죠 자 보스트리조를 일단 한번 찍어줄게요 자 한번 뿌려서 체력이나 좀 깎아볼까 이 한마리 자 오 생각보다 세요 그래도 자 이곳에 또 이제 야무지게 잡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잘 털어주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멀티 먹나 야 옥저버 같은 거를 잘 잡아줍시다 락다운도 이제 준비를 해줄 거구요 락다운 락다운만 준비가 된다면 이제 아주 좋다는 거죠 많이 찍어줬습니다 가스 많아요 아직 락다운 업그레이드 주고 젤럭도 찍어줄고 이거를 찍어주나요 상대 템플러 아카이브 투포지에 투포어 턱브레이드 준비중입니다 여기를 일단은 제거를 해주러 오겠네 일단 멀티를 일단은 계속해서 끊어주도록 할게요 상대가 이제 캐리어를 과감하게 쓸 때 이제 락다운 한 번에 갈 겁니다 마나를 좀 모아놨다가 아마 이쪽으로 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번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마... 공통했어 탐식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서 일단 자원 채취를 좀 해주자고 가스 파면서 남은 거 남은 거 파주면서 말이죠 체력은 한 번 깎아볼까 자 일단은 보스트를 보여주지 말고요 여러분들 좀 끌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캐리어에 좀 다 걸려면은 마나가 많아야 돼요 좀만 더 기다립시다 마나 업그레이드도 좀 하면서요 캐리어가 아마 이쪽으로 슬슬 울지 않을까 싶은데 마나 있는 친구들 이렇게 선별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자 좀만 이제 기다려 여기 시약도 한번 해놓고요 자 스윗을 한 번 가볼까 그냥 다 가고 걸 수 있는 거 다 걸겠습니다 스캔 옥저버 옥저버 체크 잘해줘야 돼 옥저버 체크 옥저버 체크 캐리어의 위치와 옥저버 체크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일단 먹어줄게요 캐리어 안 오나 캐리어가 어디에 있을까 오호 오호 옵니다 캐리어 하나씩 걸어줄까 잠깐만 아 계속 클릭이 안 돼 무스트가 어 하나씩 일단 다 걸게요 그대 눈치 괜찮습니다 자 야 뭐 인터셉트에도 걸었네 자 좀 아쉽긴 한데 이거는 자 하지만 이제 물량발로 다 어째 어찌됐건 이제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건 간에 자 근데 이거를 잡을 경력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자 잡아둘 경력이 자 마린이 있다는 겁니다 오호 아직 인터셉터 한 발 남았다 자 슬슬 한 마리씩 풀리기 시작하는걸 야 빨리와 빨리 빨리와 빨리와 빨리 아직 그 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싸그리 제거 어찌됐건 이제 다 잡았다는게 중요하죠 자 마무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여기도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원래 이제 한번에 걸어야 멋있는데 아쉽네요 일단은 캐리어가 또 나오죠 하지만 또 나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습스 일단은 계속 찍어줄게요 야 멋으로 걸어봅시다 어 마나 쓸데 없으니까 아직 한 발 남았거든요 그래도 야 스톰이 근데 좀 아프긴 하다 스톰이 자운이 말랐어요 저도 근데 자운 채취 좀 해줍시다 상대 몰래 먹는게 이제 꿀맛이긴 하죠 상대 몰래 먹는 멀티가 앞마당에 있고 자 자 어떻게든 이제 그 하면 이제 된다는 걸 거예요 여기 옥저버 있죠 아 놓쳤네 슬슬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네 여기도 옥저버가 있네요 수비적인 이제 배치를 또 하겠습니다 자 슬슬 이제 상대의 자원줄을 말리러 가볼게요 여러분들 어 여기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도 데려오고 화면들이 직접 죽으며 상대가 일단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자 요런거도 자 고스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암살 암살 플로킹의 힘 플로킹의 힘 플로킹의 힘 자 맞음이 아파요 고스트도 맞음이 아픕니다 근데 진짜 약하긴 하죠 자 여기까지 어 자 개발됐다 핵이 일단 쏴줬습니다 커발드 하나 이제 썼구요 여기는 이제 지킬 수 있다는거지 자 이거 또 살았습니다 핵이 떨어진다는거죠 자 대피중 대피완료 일단 상대도 오 일꾼견대 일꾼이 많아요 근데 남는게 일꾼이야 지금 나는 끝 자 멀틴이 이제 깨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마무리 해주러 갈게요 자 마나가 없다 마나가 락다운을 걸 마나가 이제 가겠습니다 자원이 거기 이제 슬슬 말라요 슬슬 슬슬 하지만 상대도 이제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거죠 자 계속 옵니다 계속 해간발이 아직도 있다는거야 자 kaj님 슈퍼채팅 28000원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쏴줄까 대놓고 알고 또 재밌게 잘 보고 계시다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못죽여요 이 고스트 왜냐면은 마린맨이 업무해주고 있거든요 인터셉터로 못죽입니다 주지가 나옵니다 일단 시원하게 상대 이거 한번 가볼까 자 자 리플레이 한번 볼게요 상대가 근데 좀 많이 늦게 알았네요 스캔으로 이제 막본줄 알았나봐 어? 캐리어를 상대는 이제 막서치였구요 자 멀티를 따라갑니다 배럭더블을 하는거 보고서는 그리고 사업을 돌리기 전에 로봇사업을 하네요 상대가 로봇사업 초반에는 이제 제가 좀 괜찮게 흘러갔죠 자 투게이트 자 탱크로 이제 길을 터주면서 벌초가 나갑니다 투게이트 상대가 여기서 이제 벌초를 두 마리씩 돌렸죠 아마 이제 그 밑쪽은 없다 안심을 했을거에요 이쪽으로 몰아내면서 이제 멀티를 먹어야지 했을텐데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이득을 많이 봤죠 마인 깔아주면서 아쉬웠던거는 야 마인이 터졌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대박이었는데 트리플 먹어주면서 이제 업그레이로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리어 준비를 해주죠 상대 캐리어 캐리어 자 여기도 이제 한번 막히죠 야 여기서 이제 옵저브를 이걸로 찌른거 같은데 이거로 자 투스타 여기서 이제 봅니다 엠베 엠베 두개 투 투 엠베 투스타 엠베 를 봤을때 이제 좀 의심을 했어야 겠지만 순 이제 캐리어를 갖죠 상대 캐리어 캐리어 심지어 3스타 갑니다 스캐너로 제가 애초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거 몰랐나봐 몰래 모으고 있었나봐 캐리어가 계속 안 움직이더라 자 자 계속 바꿔두면 얼마나 모으나 얼마나 쌓였나 그러면서 상대 이제 멀티 계속 먹어주고 있죠 자 슬슬 이제 다 탑니다 태워주고 있구요 여기 이제 또 프로구 견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아마 캐리어가 움직일 쯤에 제가 스캔을 또 뿌리죠 자 슬슬 갑니다 이제 다 태워서 지금 가죠 여기서 이제 상대가 제 스캔을 처음으로 봤나봐요 캐리어에 뿌리는 것을 여기서 여기서 이제 봤구나 이제 봤네 어 이제 캐리어가 좀 출격해볼까 하는데 제가 먼저 선방을 쳤어요 드랍십으로 인터셉터 큰아랴 못합니다 이업 마린메딕 인터셉터 그냥 날아가는 순간 기부하는거죠 순식간에 이제 본진이 초토화 되구요 자 싹 다 날아갔죠 드라군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터렛으로 수비를 잘 해주구요 자 잘 막아줬습니다 일단 그래도 일단 그래도 일단 상대가 여기까지는 이제 잘 지켰죠 여기도 이제 깨면서 네 고스트를 또 준비해줍니다 진도 격차가 지금 심합니다 저도 이제 자원이 마르긴 하지만요 멀트 일단 다 날렸거든요 고스트를 한번 모아줍니다 고스트를 한번 모아줍니다 자 슬슬 이제 고스트가 출력하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게 만화 없는 것들이 자꾸 클릭돼가지고 그 제대로 못 이게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일단 막 쏩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자 어찌됐든 간에 인터셉터도 걸리고 다 걸어 다 걸었어요 다 걸면 된거지 일단은 자 캐리어가 이제 다 깡통이 됐습니다 자 야 23킬 캐리어도 있네 캐리어가 다 기본적으로 10킬이 넘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장렬이 전사 또 걸어줍니다 풀리는 친구들은 자 자원이 병력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제거가 되고요 제거가 되고 자원이 없죠 저는 이제 멀티를 하고요 세이브된 자원도 많았고요 야 그거 중에 캐리어를 계속 죽네 다이오릭 상대로 자 핵공격 일단 한번 들어갔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됩니다 막을게 없거든요 자 또 핵을 쏩니다 여기서 이제 핵소는 고스트를 잡으려고 하지만 못 잡죠 캐리어로는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좀 길게 갔네 드랍이 끝날 줄 알았는데 상대가 일단은 좀 잘 버티긴 했네요 잘 버티고 다이오릭 그래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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